Next.js를 사용하면 그냥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서버사이드 렌더링입니다 개발자 도구를 켜고요 여기 있는 메뉴에서 Run 커맨드를 클릭하면요 Disable JavaScript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면 JavaScript가 꺼져요 React는 JavaScript 기술이기 때문에 JavaScript가 동작하지 않으면 웹페이지가 아예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ext.js로 만든 웹페이지는 리로드해도 렌더링이 잘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용자가 요청하면 .next 폴더에 Next.js가 이 서버 쪽에서 React를 실행해서 그 응답 결과를 .next에 저장해서 그것을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즉 Next.js는 JavaScript가 아닌 HTML을 응답해요 그러니까 잘 동작하는 거죠 검색 엔진 최적화에 좋겠죠 꼭 JavaScript를 다시 활성화시키십시오 Inable JavaScript 그 다음에 좋은 점 말고 나쁜 점 아직 좀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가서 Fast 3G를 하게 되면 일부러 네트워크 지연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방문해요 예를 들면 홈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컨텐트가 바뀌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웹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시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느리다고 느낄 것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미 방문한 적이 있었던 페이지를 방문할 때 또다시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A를 링크 컴포넌트로 바꿉니다 임포트를 해주셔서 여기 임포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도 링크로 바꿔요 바꿔볼게요 웹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링크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요 아직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저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당연히 클릭하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미 방문했던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면 아예 서버랑 통신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여러 개의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페이지인 것처럼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Next.js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저 A태그를 링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만약에 네트워크를 느리게 만들었다면 노스러틀링으로 복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수도 잊지 마십시오 축하합니다 박수도 잊지 마십시오